자 여기서 할 게임은 말조심 3초 게임입니다. 말조심 해야 되는구나? 뭐야? 말조심 해야 되는구나? 뭐야? 팀별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던지는 주제에 대해서 세 개를 얘기하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3초 안에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면 짤면 짬뽕 탕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야 이거 뭐 어려워? 쉬운데? 자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말조심이냐? 내 매력 포인트! 금지여 두 글자! 금지여 두 글자! 눈, 엉덩이, 코! 좋아하는 분식! 금지여 두 글자! 오땡! 갑자기? 와 어렵다! 정신 바짝 차린 건데. 야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니 이렇게 졸리게 해놓고 왜 그러는 거예요? 원래부터 잘한 척 하지 마세요. 팩톡이나. 네! 자 순서 좀 하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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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건가요? 네 이렇게 갈게요. 저부터 갈게요. 이해가 안 돼. 정신이 없어 이해가 안 돼. 너 때문에 정신 없는 게 대부분이야. 되게 안정됐다가 네 톤 들으면 되게 정신이 없어서. 아 진짜 나랑 안 맞아. 나랑. 페륙지가 너 나랑 안 맞아. 안 맞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게 석진이 형도 형수랑 잘 안 맞거든요. 안 맞는데 사는 게 그게 또 재미다. 나 20년 동안 안 맞는데 살고 있어. 근데 그게 되게 재밌어. 좋은 얘기인데? 바로 그거야. 내추럴. 좋은 얘기야. 그래. 이때 이렇게 가자. 갑니다. 준비 시작. 좋아하는 동물 금지어 두 글자. 호랑이. 사자. 진짜 못한다. 긴장이 되네. 우리 팀을 좀 해보자. 여기 한번 갈게요. 우리 팀 좋아 우리 팀. 봐봐. 재수 오빠 뭘 봐봐야 또. 내가 3초 이런 거에 되게 강한 거 알죠? 3초에? 강해. 애드립이 강하지 애드립이 강하지. 봐. 자. 좋아하는 간식 금지어 영어. 금지어 영어. 3, 2, 1. 스냅. 뭐야? 한글인 줄 알았네. 오징어. 오징어 땅콩. 과메기. 과메기. 간식 과메기? 땅콩. 못 만난 줄 알아요. 아 우리가 갈게요. 저쪽 안 되겠다. 게임을 저렇게 할 때? 자 갑니다. 좋아하는 가수. 금지어 여자. 비. 유재석. 오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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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오나라. 여자나. 여자나. 오마아. 오마아. 여자. 오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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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질문 나오고 나서 석진이 형 되게 기대했거든. 좋아하는 가수. 비. 유재석. 오나라. 오나라. 야 나 가수야. 석진이 형은 가수가 아니라 노래꾼. 소리 탈영 아니야? 내가 탈영하는 사람이야? 석진이 형은 노래꾼. 악사. 악동. 자 갑니다. 3초 안에. 자기 전에 하는 거. 자기 전에 하는 거. 금지어 세 글자. 금지어 세 글자. 3. 3. 노래 부르기. 밥 먹기. 아우. 에이 그거는 그냥 똥. 똥. 방구. 키스. 안 하는 걸 왜 얘기해. 안 하는 걸 왜 얘기해. 해. 안 하는 걸 왜 자꾸 얘기해. 똥. 방구. 키스. 나 진짜. 저 형 요즘 막 사랑꾼인 척 하는 거 미치겠어. 나 진짜 아내 없으면 못 삽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형. 나 안 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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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넌 못 해. 너도 못 했어. 자 갑니다. 현지부터. 내가 좋아하는 과일. 금지어 세 글자. 3. 2. 3원. 1. 사과. 시간 초과. 아니. 아니 잠깐만. 3, 2, 3초. 아니 술이 못 쉬어요? 아니 잠시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나 진짜 너. 철민이 까러 가는 줄 알았어. 진짜 때리는 줄 알았어. 야 너 이렇게 하면. 아니. 우리 얼마나 놀래니. 아니. 아니 숨 쉴 시간을 줘야지. 아니 숨을 쉬어야지. 철민이를 거의 때리러 가네. 자 내가 할게. 아니 오빠 뭐. 잠시만. 잠시만. 쟤 못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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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유나는 못 하지 않니? 일부러 못 하는 거 같아. 제가 아까는 뭐 좀. 그런 거고. 갑니다. 진짜 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가구. 금지어 영어. 3. 쉽다 너무 쉽다. 의자. 창. 창. 야 그게 안 돼? 아 진짜 스타일로다. 학자 의자. 와. 침대 베개. 야 근데. 근데 왜 자꾸 에이스 이런 게 생각나지? 시몬스. 시몬스. 각오하자마자 내 머릿속에 빡 떠오른 게. 시몬스. 왜인 줄 알아요? 시몬스. 스파이라 보자. 야 어쩜 이 형은 매주 이렇게 의심을 받냐. 자 그냥 무조건 마치는 팀 한 명만 하면 그냥. 오케이 오케이. 가자. 내가 한 번 할게. 내가 가. 야. 한 명만 하면 된대. 내가 끝낼게 그냥. 뭐가 됐든. 뭐가 됐든. 빨리 누가 한 명 맞혔으면 좋겠어. 3초 안에 3개 대기. 자 주제어 신고할게요. 주제어. 나라. 금지어 아시아. 삼지어 아시아. 삼지어 아시아. 삼지어 아시아. 삼지어 아시아. 삼. 3.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브러질.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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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명 있어. 우리 있어. 자 우리 있지. 자 그눈아 우리 있지. 누가 하실 거예요. 최고 브레인. 누가 하실 거예요. 저기 공대 나오는 우리. 옆상이. 좋아하는 가수. 금지어 남자. 좋아하는 가수. 금지어 남자. 3. 이여리. 전원주. 없어. 야. 전원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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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지금. 아니 야. 진짜 웃긴다. 우와. 전원주 선생님은. 재테크 잘하시는 연인. 재테크 잘하는 연인. 그렇지. 전원주 선생님은 재테크 잘하시는 연인. Plaza2. 너왕아 För crossing. 정말 famille fee하십시오나.